캐시 따뜻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먹을 거예요 새로 나왔대, 너무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나 오징어 튀김이 계속 먹고 싶어 어? 여기 이거 해야 돼 버터 갈릭 감자튀김 그럼 오징어는 안 먹어? 오징어도 먹고 그럼 많지 낭치 그래 알았어 오징어튀김 안 할게 나쁜 놈이 딱 이거 될 거 같은데 이거 하나 고작 하나에 800원짜리 아 그래? 그럼 그렇게 하자 나는 이만한 한 마리짜리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건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기울일수록 안 나와 떡볶이가 나오는 시간만큼 나오지 않는다 들 기울이면 나온다? 근데 기울이면 안 나와 똑똑똑똑똑 줘봐 왜 자꾸 이게? 이게 그 유명한 버터 갈릭 감자튀김이에요 먹어봐도 되나요? 난 드셔보세요 내가 찍어줄게 먹는거 어떤 맛이야? 맛표현 한 번에 봐봐 우와 오빠 진짜 맛있는데? 오징어튀김 한 개 아니 엊그제 저희 집에 있는데 누가 오징어튀김을 그렇게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때부터 오징어튀김을 먹었어요 이웃분이 요리를 잘하세요 한식이었다가 중식, 양식, 중식, 냄새가 콩 우와 저 비주얼 너무 좋아 아니 삼겹살 구워주실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어 응 근데 다음날 생선을 구워 드시는 거야 우선 오징어튀김이 돼 드시던데 그러니까 앞집 안 했으면 죽을뻔 했죠? 앞집 안 했으면 죽을뻔 했죠? 딱봐 딱봐 안 했으면 큰일 할 뻔했네 딱봐 밥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나 사진 찍을래 이건 뭐야? 이게 치즈볼 치즈볼? 응 바위로 얘를 살살 갈라 조금씩 잘라서 젓가락으로 갈려는 거야 조금씩 잘라서 젓가락으로 갈려는 거야 됐어 그정도 잘라 됐어 그정도 잘라 미쳤다 미쳤다 빨리 먹고 맛있어? 응 와 치즈 여기서부터 늘어나는 거 봐 진짜 여기서부터 늘어나는 거 봐 맛있다 응 응 진짜 그 치즈볼 안 해둔 치즈인데요? 오빠가 좋아하는 떡이야 맛있어? 네 오빠가 이거 긴떡 좋아하거든요 근데 양념도 맛있어 떡도 맛있는데 양념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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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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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따 수밖에 없어 쌀만 하네 얼마지? 3만 얼마였어요? 3만 얼마였어요? 아니야 응 2만 8,500원 내가 치즈볼 먹어볼게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? 잘 잘리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 완전 자동 나는 솔직히 기대 안해보는 떡볶이 치즈볼 들어간 거 아니 옆에가 팝살 토너치처럼 좀 떡조뜩하게 어 음 음 맛있네요 음 초겐다 맛 맛있구나 나 무시했네 맛있다 진짜 떡이 아쉬워 떡이 없는 게 아쉬워 떡이 적은 게 아쉬워 응 더 많았으면 좋겠어 떡이 아쉬워 여길 가야겠다 여기 약간 음악이 좀 넷이 되네 이거 언제 노래야? 나 중학교 나 중학교 때면 오빠 10년 전이야? 10년 전이야 10년 전이야 10년 전 노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순기씨가 인격 굉장히 맛있어 발라드의 황제였어요 그때는 별명이 잘 어울리지? 이거 먹다가 고이길래 먹었거든? 어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어울리네 근데 소스가 부드러운 게 맛있는 거 같아 맞아 근데 떡볶이는 소울푸드야? 어 소울푸드야 근데 떡볶이 싫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거의? 본 적 있어? 여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는 지금 홍대입니다 홍대 미팅 나왔다가 미팅 끝나고 미팅 주식이 끝나고 3시에 이제 비가 온 거예요 집까지 갈 에너지가 없어서 아 너무 배고파서요 여기서 먹기로 했어요 봐봐 우와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어 김떡 신베 낱지마 이렇게 먹으면 두 배로 맛있어요 김떡 맛있지? 응 떡볶이 짭 expense 먹으면 돼 있는데 통으로 먹는 게 뭔가 더 매력있어요 맞아요 이거 편집하고 있는 중염이 두렵지? 진영이 약올리고 있어 오징어 속 빠졌어 나 선물이야 여기다가 떡볶이 국물을 채워 먹으면 맛있어 오늘 팔았는데 왜 이렇게 덜 넘어요? 유전자래 진짜 유전자가 있대 내가 진짜 봤어 영국의 한 연구팀이 이거 덤벙내는 유전자가 있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달콤 이거 조금 남았어 이게 뭘까요? 어묵일까요? 떡일까요? 뭘까요? 피자요 치즈볼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연남동으로 갑니다 연남동 야이 진짜 너 정말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그냥 우와 여기 어떻게 묻었어? 내가 어떻게 알아 꿀밤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럼 그래 유전자 때문이니까 유전자한테 꿀밤 땜 돼 유전자 꿀밤 유전자 꿀밤 어떻게 때리는 건데? 유전자에 새길 정도로 세게 그게 무슨 유전자 꿀밤이야 유전자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를 새기는 거지 유전자 꿀밤 유전자 꿀밤 유전자 꿀밤 하나 사고 싶다 이게 예쁜데? 이거? 응 그래 이것도 예쁘다 그 색깔은 비슷한 거 집에 있다 아빠 이거 샀어요 안 샀어요 어디에 쓰면 좋을까? 이거 계량컵 너무 예쁘다 이거 사줘 싫어 앞접시로 쓰기 좋은데? 너무 많아 이런 거 그 옆에 자꾸 예쁘다 이거 앞접시로 쓰기 좋은데? 이거? 근데 필처를 우리가 쓴 일이 없어 응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요 좀 더 구경하고 골라서 하나만 사자 그래 이거 살래 뭘 봐 무슨 질을 이렇게 봐 이놈아 이게 뭐야 무슨 질을 이렇게 봐 이놈아 이게 뭐야 이거 이놈아 좀 더 구경하고 좀 더 구경하고